오늘은 토너먼트 중앙전 3화가 되겠습니다. 그동안 중형 넙적 사슴벌레가 엄청난 활약을 보여줘서 지금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. 하지만 오늘의 중형 넙적 사슴벌레의 상대는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. 일단 이 엄청난 괴력을 발휘한 중형 넙적 사슴벌레와 사슴벌레 최강자로 불리는 이 최강 넙적 사슴벌레가 붙게 됩니다. 그럼 경기 시작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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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